설비인 알프스 설비를 거쳐서 1068개가 되는 오염수 저장탱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. 이 저장탱크에 있는 오염수 중에서 배출기준이 만족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송펌프를 통해서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분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.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오염수는 다시 한번 알프스 설비를 거쳐서 기준이 만족될 때까지 운영을 한 이후에 K4 탱크로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송된 오염수는 이송펌프를 거쳐서 이송벽에 되어있고 삼중수소의 농도 희석을 위해서 바닷물과 섞이는 희석설비 그리고 바닷물과 섞이는 희석설비